6. 스쳐버릴 수 없었던 사연 무성원정을 끝낸 다음 부대를 이끌고 장백당에 다시 돌아와 신흥천 근처에 머무르면서 저국진군 준비를 갖추고 있던 1937년 5월 하순이었다. 어느 날 나는 전령병을 데리고 신흥천으로부터 그리 몰지 않은 곳에 있는 길성천이라는 마을로 향하였다. 길성천은 우리가 백두산지구에 나온 첫해 겨울부터 인연을 맺어온 동네였다. 우리는 장백에 나와서도 군중공작을 많이 하였다. 원어물자를 가지고 미령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였고 중간연락지점이나 이러저러한 비밀장소에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기도 하였으며 주민지구에 직접 내려가 군중들과 어울리기도 하였다. 우리는 이런 사업을 통하여 민심도 포착하고 적들의 동향도 여해하였으며 군중들에 대한 계몽도 하였다. 나는 장백지방에 있는 많은 마을들에 가보았다. 길성천에 처음 갔을 때는 그 마을에 사흘 동안 머물러 있다가 돌아왔다. 농어가 열 집도 되나마나 한 어붓한 동네여서 사흘 사이에 사람들의 얼굴을 다 익혀둘 수 있었다. 우리는 이 마을에서 군중정치 사업도 하고 국내 공작원들도 만나보았다. 포수로 가장하고 길성천에 기어든 다나카라는 일본인 밀정도 이때에 족발하여 초단하였다. 다나카는 전문 동무기관에서 개통적으로 훈련을 받고 장백지구에 파견된 너희하고 교활한 밀정이었다. 조선에서 나서자란 그는 우리나라 말도 토베기들 못지않게 잘하였다. 우리나라 풍습과 예절에도 정통하고 있어 19도구와 20도구 사람들은 그가 몇 달 동안 사냥총을 메고 장백당을 돌아치는 것을 보면서도 일본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다나카가 밀정이라는 것을 포착한 것은 길성천의 지하조직이었다. 나는 길성천에 가 있을 때 장씨 성을 가진 노인네 집에 거처를 잡았다. 그 집은 방도 놀찍하고 살림살이도 다른 집보다는 괜찮았다. 이 마을 늙은이들은 내가 장노인네 집에 가 있는 동안 그 집에 매일같이 마시를 왔다. 등에다 대통을 꽂고 와서는 밤이 깊도록 고담도 나누고 미남이가 어떻고 만족우기 어떻고 하면서 시국평도 하였다. 그 늙은이들이 배운 것은 별로 없지만 정세분석만은 아주 그럴듯하게 하였다. 국권을 강탈당한 나라의 인민들에게서 제일 빨리 발전하는 것이 아마도 정치의식인 것 같다. 하루는 회진력에 머리를 빡빡 깎은 서른 살을 좋은 후에 농사꾼 청년이 그 늙은이들과 함께 장노인네 집에 나타났다. 상동시름꾼처럼 생긴 영모나 허우대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숱대고 어리무도 난 젊은이였다. 서른 살이면 세상을 다 안다고 뽐낼 때이다. 시골 마실 방에 가면 삼십대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제일 높았다. 10대나 20대가 무슨 주장을 내세우면 젖비린내가 난다고 깔보며 50대나 60대가 무슨 훈계를 하면 벙꽃냄새가 난다는 감투를 씌우는 것이 바로 혈기왕성한 30대의 사나이들이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늙은이들의 등 뒤에 웅크리고 앉아 내쳐 내 말을 듣기만 하였다. 노인들이 내 부탁을 받고 마을 실정을 소개할 때에도 젊은이는 거기에 끼어들지 않았다. 늙은이들이 백두산에 있는 김대장 군사가 총몇인가 빨치산에 속사포도 있다는데 그게 정말인가 일본이 대체로 몇 해만 있으면 망할 것 같은가 김대장의 춘부장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등 별의별 질문을 다 했지만 그 젊은이는 늙은이들이 질문을 할 때마다 벙긋벙긋 웃기만 하였다. 그러다가도 나와 눈이 마주치면 앞사람의 등 뒤에 몸을 감추며 고개를 움츠러뜨리곤 하였다. 무엇인가 물을 뜯 말뜯한 표정을 하였다가도 불이 죽어서 단념해버리는 것을 볼 때면 그가 혹시 벙어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까지 하였다. 그 청년의 부자연스러운 행동거지는 어쩐지 나까지도 부자연스럽게 만들었다. 나는 노인들에게서 살림살이 형편을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그 청년에게도 몇 가지 물어보았는데 청년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방안의 노인들이 모두 민망스러운 눈길로 젊은이를 돌아보았다. 한 노인이 그를 대신해서 입을 열었다. 장군님 저 사람은 머슴꾼이 옳시다. 혈혈단신 노총각 입지요. 이름은 김오령이라고 하는데 남도 출신이라는 것만 알지 고향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 불쌍한 사람 이외다. 나이도 어림쳐서 서른 안팎이라고만 하지 확실한 것은 모르오다. 사람이 자기를 잃으면 의사 표시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얼마나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아왔으면 묻는 말에도 대답하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었겠는가. 그의 곁에 다가앉아 손을 잡아보니 북두갈구리 같았다. 얼마나 고역에 시달렸으면 손이 이시경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허리도 활등처럼 굽고 어쭈제도 말이 아니었다. 그가 노인들의 등 뒤에 몸을 잡고 숨긴 것은 그 어쭈제도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남이 묻는 말에 대답 한마디 하지 못하는 그런 성미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가 유격대 사령관이 거쳐하는 마실방에 찾아온 것을 보면 석대가 있고 국량도 어지간히 깊은 것 같았다. 나는 그것이 고마웠다. 언제부터 모숨살이를 했는가고 물어보니 어릴 때부터 라는 외마디의 대답을 할 뿐 말을 잊지 못하였다. 말 싫어 봐서는 전라도 사람 같았다. 서간도를 포함한 동북지방에는 전라도 사람들이 많았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만주의 토지를 대량적으로 약탈하기 위한 악명높은 선농이 임한 정책에 따라 집단 개척민이라는 명목으로 수만 명의 조선 농민들을 중국 동북지방에 강제로 이주시키었다. 마실꾼들이 이어진 다음 나는 집주인인 장노인에게 물었다. 너희님 저 사람이 장가는 왜 아직 못 갔습니까? 어릴 적부터 모숨으로 굴러다니다 보니 소른이 넘도록 장가도 못 들고 외롭게 살아가오다. 사람은 진국인데 짝이 없소이다. 딸을 주겠다는 집이 있어야지요. 홀몸으로 고생하는 걸 보면 가긍하기가 그지 없소이다. 저기 보이는 저 녀석도 새소방이랍시고 어른대정을 받는데. 나는 장노인이 손짓하는 문밖을 내다보았다. 공책장만한 유리를 한복판에 대고 창호지를 바른 문밖에서 열아문살 되나마나 한 아이가 제기를 차고 있었다. 꽁다리 연필만한 그 아이가 신랑이라니 기막힌 생각이 들었다. 저혼에다가 억헌 매혼까지 성행하는 시대였지만 혀를 차지 않을 수 없었다. 점후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우리 부대에도 그 아이와 비슷한 꼬마신랑들이 도로 있기는 있었다. 장백 출신의 유격대원 김홍스도 기실은 열 살 되나마나 한 나이에 장가를 간 꼬마신랑이었다. 그는 꼬마신랑이라는 별명에 어울리게 키도 유달리 작았다. 서른 살 안팎의 노총각과 열 살 안팎의 꼬마신랑. 이 웃지 못할 대조 앞에서 나는 울분과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노총각이나 꼬마신랑이나 시대의 순환자라는 점에서는 처지가 엇비소타였다. 그러나 나는 서른 살이 되도록 가정을 이루지 못한 노총각에게 더 깊은 동정심을 느꼈다. 저혼의 희생물이라고는 하나 그래도 꼬마신랑에게는 아내가 있고 생활이 있지 않는가. 그날 밤은 김홍영에 대한 생각으로 잠도 오지 않았다. 한 인간이 걸어온 비참한 반생이 눈앞에 자꾸만 우려와 도저히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었다. 김홍영의 전제는 그대로 순환의 가시밭을 걸어가는 내 나라의 모습이었고 그가 살아온 부평초와 같은 한생은 망국조선이 눈물로 엮어가는 역사의 축소판이었다. 그에게 배우자를 물색해 줘야겠다는 충동을 받은 것이 그날 밤이었다. 한 인간에게 가정도 모아주지 못한다면 수탈당한 조국은 어떻게 찾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혁명군에도 물론 헌기를 놓친 노총각들은 많았다. 그들이 헌기를 놓친 것은 승리의 날을 기약할 수 없는 장기적인 무장투쟁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이었다. 유격전은 모든 형태의 투쟁 가운데서 가장 간과하고 희생적인 투쟁이다. 기동이 심하고 활동반경이 큰 반면에 시기주조건은 매우 불리하였다. 이런 투쟁을 하면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렵고 실행하기도 어려운 일이었다. 적지 않은 여대원들이 무장대화에 들어서면서 자식들을 시부모에게 떼에 맡기든가 지어 남의 집 양자나 양녀로 죽어온 것은 그 때문이었다. 유격부대들의 부부가 함께 입대하여 싸우는 사람들도 도로 있기는 하였지만 사실 그 부부생활이라는 것은 명색뿐이었다. 우리는 외세에 의해 인위적으로 강요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셈이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극소수의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제외한 조선민족 모두를 정상적인 생활 궤도에서 사정없이 밀어냈다. 국권의 상실과 함께 민족 거유의 풍토위에서 이어오던 생활은 박산이 났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처보적인 자유와 권리, 생전조건, 전통적인 풍습들은 여지없이 처토화되었다. 일제는 조선인민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바라지 않았으며 사람답게 사는 것도 바라지 않았다. 오히려 개, 돼지나 마스와 같은 존재로 만들려고 애썼다. 그래서 우민화라는 말도 나왔다. 공부할 나이의 아이들이 학교로 가지 못하고 거지와 유랑민들이 거리에서 방황하며 시집장가를 가야 할 처녀 청각들이 생활고 때문에 혼기를 놓쳐버리며 아내와 남편들이 부부생활을 하지 못하고 산중에서 고생하건만 그들은 조선사람이야 어떻게 되건 상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외면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관심사로 되었다. 우리는 부득이해서 가정을 못 이룬다고 하자. 그러나 김어령과 같은 노청각들이야 왜 장가를 못 가겠는가. 나라가 망했다고 가정까지 이루지 못한다는 법이야 없지 않는가. 나는 20대가 되기 전에 청년학생운동과 지하활동을 하면서 남의 혼사일에 몇 번 관계한 적이 있다. 그 하나의 신뢰가 바로 이 회고록의 이권에서 짤막하게 소설한 바 있는 선정도 목사의 맏딸 선진실의 혼사였다. 내가 선진실의 혼사에 관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은 돌이켜보건대 순전한 우연이었다. 그런데 이 일이 얼마 동안 길림교포사회의 화제거리가 되었다. 당학이 되어 무성의 집에 가니 어머니도 길림의 학우들처럼 혼사중매란 잘되면 술속잔이고 안되면 뺨이 세게라는 옛사람들의 말을 되풀이하였다. 나는 어머니의 훈계를 명심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의 일부 동무들 가운데서는 흔히 연애니 사랑이니 결혼이니 하는 것을 다 서부르주아적 감상주의로부터 오는 생활잡사로 치부하였으며 혁명과 학습, 노동을 떠난 모든 공상들에 대하여 잡념이라고 단정해버렸다. 나라를 통째로 뺏기고 망국노가 되었는데 연애는 무슨 말라빠진 연애이며 사랑은 무슨 청승맞은 사랑인가. 국권도 찾지 못한 처지에 연애는 해서 못하며 사랑은 해서 무슨 성수가 나겠는가 하는 입장이었다. 물론 이런 입장과 태도가 어느 정도 극단적인 측면이 없지 않았으나 일부 민족주의자들과 구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이 사랑이니 연애니 가정문제니 하는 것 때문에 이러저러한 곡절을 겪거나 지호 혁명대열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보게 되면서부터 더욱 확고한 것으로 되었으며 가정을 가진 적지 않은 학우들이 공부를 뒷전으로 밀어던지거나 이러저러한 가정잡사에 몰두하는 폐단들을 보게 되면서부터 하나의 견해로 굳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사랑까지도 다 망한다는 법은 없다. 망한 나라의 울타리 안에서도 생활은 생활대로 흐르고 사랑은 사랑대로 꺾이기 마련이다. 나이가 되면 눈이 맞는 초녀 청각끼리 연애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아들딸들이 생기면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탈영도 해가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우리는 뜻을 같이 하는 토드성원들이 사랑 때문에 고민도 하고 희열도 느끼고 결별도 하고 결합도 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김혁은 혁명을 하면서도 승석과 연애를 하였고 유봉화는 리제우를 사랑하던 나머지 그를 따라 혁명사업에 몸을 대던지였다. 신영군은 공청사업을 하는 과정에 반제청년동맹운으로 활동하던 안신영을 아내로 맞아들였으며 최효일 부부는 무장투쟁 준비에 보탬을 주기 위하여 무기를 열아문정이나 빼내가지고 일본인 무기상점을 탈출하여 거여수의 우리한테로 찾아왔었다. 차광수는 서설 등에 나오는 제마와 같은 애인을 꿈꾸고 있었다. 사랑은 혁명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고모하고 또 밀어주는 추덕력으로 되었다. 최창거리 가정을 잃은 사람이라는 것은 남만원정을 회고할 때 간단히 언급하였다. 그는 유하현의 두고 온 처자를 생각하면서 항상 힘을 얻었다. 승서옥의 청초한 모습은 열정의 사나이인 김효기한테서 지를 낳고 음악을 낳게 하는 셈으로 되었다. 전경숙은 김리갑이 대련 감옥에 갇히자 달가하여 9년 동안이나 그의 억바라지를 하였다. 억바라지라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대련방지공장의 직공으로까지 취직하였던 것이다. 덕실한 기독교 얻어의 딸인 전경숙을 이처럼 세상이 다하는 연료로 만든 것도 역시 다름아닌 사랑이었다. 그 과정에 우리 동무들은 점차 사랑과 결혼, 가정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게 되었다. 가정을 가진 사람도 얼마든지 혁명을 잘할 수 있다는 것. 가정과 혁명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 가정은 애국심과 혁명성을 낳는 셈이며 시발점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의 가정관으로 채득하게 되었다. 나는 어가자에서 활동할 때 변다란의 헌사에도 관여한 일이 있었다. 변다라는 그 당시 어가자 농민동맹 책임자로 사업하느라고 매우 분주하게 보내고 있었다. 농사일을 하면서 그 여가에 사회사업을 하다 보니 늘 바쁘게 돌아다니었다. 부자가 다 쓸쓸한 호라비 생활을 하고 있었다. 변다라는 나이로 볼 때 리이관닛 내 세대에 속하는 사람이었다. 우리 아버지의 세대에 속하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사람이 사람박 앞에 웅크리고 앉아 가마뚜껑 같은 손으로 돌을 골라내든가 버치나 물덩이를 들고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볼 때면 어째서인지 초량한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나이가 서른 살이 되어도 장가갈 국리를 하지 않고 대평스럽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 오히려 이웃들이 등 달아서 이제는 장가를 가야 하지 않나 하고 부추기면 천천히 가지요 뭐. 그 가지껏 하고 대답하는 것이 동리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청년학생 운동을 하던 그 시절에는 서른 살이라는 말만 들어도 여자들이 남자를 세매 놓지 않고 죽눙은이처럼 대접을 하면서 제껴놓았다. 변달아는 남자치고는 버기듬은 미남자였고 인간치고도 버기듬은 호인이었다. 광고만 내면 초녀장가라도 들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변달아 자신이 두벌장가를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않는 것이었다. 당자가 무관심하면 아버지라도 김을 불어넣어야겠는데 변대오도 석수무책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씨고운 여자를 물색하여 변달아에게 붙여주었다. 우리가 이 인생대사에 대담하게 관여해나선 것은 순수한 동정심 때문이었다. 변달아는 후철을 얻은 다음부터 농민동맹사업에 더 열정을 쏟아부었다. 변대오를 비롯한 오가자의 유지들은 길림청년들이 혁명도 잘하지만 인정도 깊다고 하면서 우리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변달아 내 가정문제를 풀어줌으로써 우리는 결국 여러가지로 서독을 본 셈이었다. 결혼은 결코 혁명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남들의 사랑이나 우정 같은 것을 무심히 대하지 않았다. 우리가 왕총지방에서 유격구 생활을 할 때였다. 어느 날 나는 500명의 중대를 데리고 서왕총을 떠나 가야호박령으로 행군에 가고 있었다. 중대가 영을 넘고 있을 때였다. 앞에서 낯설은 처녀 하나가 머리를 다소곳이 숙이고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대오를 발견한 처녀는 걸음을 멈추어 미사를 모금은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대열이 가까워하자 눈을 내리깔고 정정걸음으로 우리 옆을 바비 지나가버리는 것이었다. 시골 처녀치고는 영문화 몸가짐이 꽤 단아하고 말숙하였다. 중대는 행군을 계속하였다. 그런데 대열 맨 뒤에선 대원 하나가 얼핏 뒤를 돌아다 보는 것이었다. 그 대원은 머리를 푹 숙이고 줄곧 깊은 생각에 잠겨 걸음을 옮겼다. 대열이 100m쯤 지나갔을 때 대원은 다시 한 번 처녀가 지나간 쪽을 돌아보았다. 그 눈길에는 알지 못할 우수와 애틋한 그리움이 비껴 있었다. 나는 그 대원을 대열 밖으로 불러낸 다음 조용히 귓속말로 물었다. 덕무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오. 혹시 당금 지나간 처녀하고 무슨 인연이라도 있는 게 아니오? 대원은 갑자기 화색을 띄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아주 솔직하고 서탈한 사람이었다. 저 처녀는 저의 약현녀입니다. 입대한 다음 한 번도 만나지 못했댔는데 머리도 들지 않고 바람처럼 지나가버리니 견딜 수가 있어야지요. 머리만 쳐들었으면 군복을 입은 내 모습도 보았을 게 아닙니까? 대원은 그런 말을 하고 나서 또 처녀가 사라진 쪽을 돌아보았다. 내 마음속에서는 대원을 도와줘야 하겠다는 생각이 치밀어 올랐다. 그렇다면 지금 얼른 뛰어가서 약현녀를 만나고 군복을 입은 모습도 보이고 잠시 회포도 나누란 말이오. 그러면 그 덕무가 얼마나 기뻐하겠어. 시간을 넉넉히 줄 테니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도 돼요. 우리는 덕무가 돌아올 때까지 요 아래 동네에 가서 휴식하겠소. 대원의 눈굽에는 눈물이 빙 도는 것 같았다. 그는 고맙다는 말을 한마디 남기고 나서 총알처럼 다른박질을 해갔다. 나는 약속대로 다음 동네에 가서 중대를 휴식시켰다. 30분이 지났을까 말까 한 때에 약현녀를 만나러 갔던 대원이 돌아와서 나에게 경과보고를 하였다. 내가 그런 문제는 보고 안 해도 된다고 말했으나 그는 막무가내였다. 그 동무는 군복을 입은 나를 보더니 딴 사람 같다고 하였습니다. 유격대원의 아내답게 일을 잘하겠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난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자 봤지. 난 조선이 독립될 때까지 혁명에 몸을 바칠 사람이야. 당신은 혁명군의 아내가 되려자고. 혁명군의 아내답게 살리면 당신도 조직에 들어서 혁명사업을 해야 해. 애인을 만나고 온 대원은 그 후 싸움을 번뜩게 하였으며 그의 약현녀도 지방혁명 조직에 막라되어 일을 잘하였다. 사랑은 역시 열정의 셈이고 창조의 원동력이며 생활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염색소이다. 나는 길성천을 떠나면서 장노인에게 이런 부탁을 하였다. 노인님 한 가지 어려운 부탁이 있습니다. 나는 간밤 김어령이란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마을 노인님들이 협력을 해서 좋은 혼초도 구하고 성례도 치루어주면 어떻겠습니까. 장노인은 그 부탁을 받고 몹시 당황해하였다. 장군님께 그런 걱정까지 끼쳐 죄송합니다. 우리가 운언을 해서 어떻게 하나 그 사람을 장가 보낼 테니 마음을 푹 놓으십시오. 길성천의 노인들은 그 약속을 성실하게 리행하였다. 저국광복의 조직에서는 김어령이 좋은 혼초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통보를 보내왔다. 그에게 딸을 준 사람은 18도구 좋을 거래 김 노인이었다. 우리가 길성천에 와서 한 노총각의 혼사 문제를 걱정하였다는 소식이 20도구 지경을 넘어 18도구에까지 날아갔던 모양이다. 김 노인은 그 소문을 듣자 김 장군이 중의 여기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딸을 주겠다고 하면서 길성천에 건너와 장노인과 혼담을 하였다. 그렇게 되어 그의 혼사는 예상외로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그 김 노인이 참으로 쉽지 않은 분이었다. 김 노인네 집은 산자랑 농사의 명주를 건 가난한 집이었지만 양쪽 잔치를 자기네가 멀미로 하겠다고 자청해 나섰다고 한다. 그러나 신랑 측의 후견인들이 굳이 반대하는 바람에 성내는 결국 길성천의 장노인의 집에서 치르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나는 후방 부관으로 사업하고 있던 김해산에게 전리품들 중에서 제일 좋은 천과 식료품을 골라서 길성천에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김해사는 어떻게 된 세인판인지 그 지시를 시들하게 접수하였다. 대답을 하고 나서도 내 방에서 나가지 않고 그냥 서있었다. 장군님 우리가 그 혼사에 꼭 예정감을 보내야 합니까? 뜻밖의 질문이었다. 보내야지. 왜? 마음이 내키지 않소? 우리 전우들은 지금까지 밥 한 사발을 놓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사실 예정감을 보내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을 한 그릇의 밥으로 구움대고 싸우다가 희생된 동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김해산의 심정을 이해하였다. 전우들의 결혼식을 할 때에는 한 그릇의 밥 밖에 놓아주지 못하였는데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잔치에 예정감을 보내라고 하니 보리부호를 만도하였다. 그런 사연들을 생각하면 나도 역시 가슴이 아프고. 그러나 해산동무, 우리가 밥 한 그릇으로 결혼식을 굼댄다고 해서 인민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법은 없지 않소? 하기는 우리 인민들 속에도 그런 식으로 헐례를 치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하오. 동무는 그게 분하지 않소? 물론 미령 창고에 있는 전리품으로 조선민족을 다 구제할 수는 없소. 하지만 민족을 재생시키겠다는 결심을 품고 정을 맨 조선의 젊은이들이 김어령 한 사람의 잔치와 외에 벌한 듯이 차려주지 못하겠소. 김해산은 그날로 예정감을 꾸려가지고 대원한 사람과 함께 길성촌에 다녀왔다. 그가 이불 거죽이며 잔치쌀이며 통절이 미멸을 가지고 미령을 떠날 때 나는 그에게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주었다. 김해산이 길성촌에 갔다와서 싱글봉글하는 것을 보면 대접도 잘 받은 것 같고 결혼식도 잘 된 것 같았다. 그는 신랑이 예정감을 받고 황소처럼 울더라는 것과 마을 사람들의 인심이 이만저만 후덕스럽지 않더라는 것만 말하고 다른 것은 보고하지 않았다. 그 대신 나에게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하였다. 장군님, 소간도 청년들의 예장감은 우리가 다 마련해 줍시다. 훗날 동행했던 대원에게서 들은 바이지만 김해산은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잔을 찌울 때 몹시 울었다고 한다. 나는 그 이유에 대하여 구태여 묻지 않았다. 분명 그 정황에서는 당시 조선사람 일반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나던 민족적 소름이 폭발하였을 것이다. 나는 김해산의 귀한담을 듣고 아무 때건 짬을 내어 그들의 새 가정을 한 번 찾아보기로 하였다. 살림도 구경하고 새 생활의 길에 들어선 신혼부부의 장례도 축복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내가 국내 진공 준비로 바삐 보내던 그때 부대를 수경지에 두고 전령병들과 함께 길성천으로 굳이 찾아가려 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사람의 정의란 참으로 이상야릇한 것이다. 내가 김어령을 만난 것은 단 한 번이었고 죽어받은 대화도 단 몇 마디뿐이었다. 말을 너무도 하지 않아 의사소통조차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대상인데다가 표정의 변화가 거의 없고 지나치게 순박한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 내 마음을 그렇게 더 잡아 끄는지 그것은 나로서도 잘 알 수 없었다. 그는 특별한 매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다. 매력이 있었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때에도 오염되지 않은 순눈과도 같은 천진난만성이라고나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만나지 않고서는 못 견딜 충동을 느꼈다. 그날 나를 김어령의 집으로 안내한 사람은 장노인이었다. 그 집은 누가 쓰다가 버린 헛간을 간편하게 개조한 곳이었다. 유감스럽게도 신랑은 산에 남하러 가고 없었다. 그 대신 절걸 김노인의 딸이라는 새색씨가 반갑게 나를 맞이하였다. 미인은 아니지만 큰 집 만며느리처럼 무더원하게 생긴 여자였다. 성미도 여간 활발하지 않았다. 저런 성미라면 남편을 인차 동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생을 월영동무와 함께 살기로 결심한 것을 우리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친정집 아버님에게도 우리의 인사를 전해주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인사를 하자 여인은 고개를 숙여 큰절을 하였다. 고맙다는 인사는 오히려 저희들이 남편을 도와 시간살이를 잘하겠습니다. 아들딸을 많이 낙이르면서 오래오래 사십시오. 내가 여인과 이야기하는 사이에 우리 동무들은 집앞에 나무를 산더미처럼 베어놓았다. 김오룡의 아내를 만나고 나니 어째서인지 답답하던 가슴이 활짝 열리는 것 같았다. 나는 그들 부부가 일생을 한 쌍의 원앙새처럼 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길성천을 떠났다. 그날의 길성천 방문은 우리 부대가 보천부를 치려고 권장덕에 오르던 순간까지도 긴 여운을 남겼다. 우리가 모숨꾼 청각의 혼사를 성사시켜주고 그 청각의 잔치에 예장감을 보내주었다는 소식은 서간도 땅에 널리 퍼져갔다. 그 소문이 퍼진 다음부터 인민혁명군에 대한 대중의 믿음과 기대는 훨씬 더 거졌다. 미령으로 들어오는 원군 물자의 양과 가지수도 나날이 늘어났다. 13도구 성문 밖에 사는 어떤 노인은 아들의 잔치에 쓰려고 모아두었던 빗살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틀 후에 당장 결혼잔치를 하게 되어 있다는 아들이 형과 함께 그 빗살을 지고 유격대에 찾아온 것이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쌀을 사양해도 그들은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았다. 집으로 도로 지고 가게 되면 아버지한테 쫓겨난다고 하면서 두 형제가 그냥 받아달라고 간청하였다. 우리는 그들의 성의를 더 사양할 수 없었다. 김광훈이라는 그 청년이 그 후 잔치를 무엇으로 어떻게 치루었는지 우리는 모른다. 잔치살을 마련하느라고 포구나 고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흠을 등판해서 그들과 헤어질 때 아무것도 주지 못한 것이 지금도 가끔 후회된다. 나는 서간도를 떠난 후 김어령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였다. 길림을 떠난 후로는 선진실도 만나보지 못하였다. 풍편에 그가 미국 유학을 한다는 소리는 얼핏 들었지만 결혼 후의 구체적인 가정생활에 대해서는 감감 모르고 지냈다. 그러면서도 은근히 그가 행복하기를 바람하지 않았다. 나는 한평생 선진실과 변다란과 김어령을 잊지 않았다. 아마도 사람은 자기가 애정을 바친 것만큼 지난 날의 친지들과 부엇들과 동지들과 제자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 같다. 선진실은 미국에서 사망하였다. 부거를 받고 나서 선원태 선생에게 조전을 보냈는데 살았을 때 한 번 만나 회포라도 나누고 병문안이라도 할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김어령도 건강한 사람이었으니 장수하였을 것이다.